이야, 진짜. 대박이다. 계속 보게 돼. 너무 멋있다. 왜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 이 좋은 배경에서, 이 야경에서 어떤 게임을 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트램 이거 가격, 돈은 어떻게 해? 일단 나와가니까 일단 끊고 그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 마지막에 형이 걸렸잖아요, 형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어때? 남의 신발 쌓기. 신발? 어떻게 얻어와. 신발을 주걸해야 되잖아. 남의 신발 쌓기. 여러분, 신발 쌓기 시그니처, 우리 하는데, 데이터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면 어때? 잘할 것 같은 사람. 나 대신? 흑기사가? 여기 지금 한국 분들 많잖아. 아까 우리 독박자 했던 그 부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섭외. 섭외.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돼.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계세요. 신발이 중요하단 말이야. 신발이야. 그냥 한국 분이 없네. 한국 사람인데. 독박 투어 보신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박 투어 보신 분 찾습니다. 무용이랑 균형 감각 좋으신 분. 균형이랑 좋으세요? 뭐 이렇게 손재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신발 쌓기를 할 건데, 이 신발 잘 싸시는 분. 독민이 형, 여기 다섯 명 다 있어. 응? 진짜? 아, 진짜? 섭외? 섭외.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돼.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계세요. 신발이 중요하단 말이야. 신발이야. 그냥 한국 분이 없네. 한국 분이 없네. 독박 투어 보신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박 투어 보신 분 찾습니다. 무용이랑 균형 감각 좋으신 분. 균형 감각 좋으세요? 뭐 이렇게 손재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신발 쌓기를 할 건데, 이 신발 잘 싸시는 분. 동민이 형, 여기 다섯 명 다 있어. 응? 진짜? 아, 진짜? 인규야. 다 해주신대? 어, 다. 여기 다섯 분 다. 아, 진짜요? 일행의실에. 아, 진짜? 일단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친구들, 친구분들. 다 직장 동영회. 아, 직장 동영회. 아, 직장 동영회. 독박 투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제일 창피 하시는 분. 아니, 본 게 창피해요? 아니, 왜. 혼자 보셨어요? 네, 키스 뽀뽀. 진짜 웃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 이러신 거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 트렌비 다, 저, 논화소 내셨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오. 괜찮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들도 뭐 이제 노동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택시 타고 하면 되겠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여기도 독박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쓰러트린 분은 못 봤습니다. 걸어간다고요? 아니, 왜 놔! 왜 놔, 잡아! 너들, 너들해?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 하신 분이 먼저 나는 누구 대타로 하겠다 찝으시면 됩니다. 팀을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1등. 1등.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 조언을 듣고 싶은지? 김대희. 김대희. 우와. 늘 1등이야? 지셔도 됩니다. 돈 많이 찾아왔어요. 부담없이 찾았어요. 두 번째 분? 유세윤. 유세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분? 저 장동민. 감사합니다. 네 번째. 냄새가 심하게 나요. 아니, 왜 그런데 코를 맞고 나를 고르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닮짝 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발 다 벗으세요. 오케이, 도착. 첫 번째 문제. 신발은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걸로. 슈그리 앉아. 거기다. 네, 거기다가. 오케이. 하나 얹었고요. 다음 2번 나오세요. 2번, 2번. 조심하... 조심. 오... 벌써 2번. 벌써 시작됐어요. 3번, 3번, 3번. 3번. 4, 5번 중에 아웃. 저거 떨어진다. 빨리 떨어진다. 빨리 올려야 돼. 저 바람 때문에 떨어져. 코창이 있죠? 코창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잡고 해야 돼, 잡고 해야 돼. 잡고 해야 돼.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오,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거꾸로가 날 것 같은데, 거꾸로가 날 것 같은데. 거꾸로가 날 것 같은데, 거꾸로가 날 것 같은데. 자기 거 아니라 공격적이다. 자기 자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번. 1번, 1번 끝났다. 1번, 1번, 김대희.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이제 어려워. 자, 가자. 정신도 그래, 천천히야. 정신도 그래, 천천히. 야, 만약 이거 성공하면 너 큰일 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성공하면 큰일 나. 손 잡고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받쳐서. 아니, 여기를, 여기를 대고. 아니, 반대로, 반대로. 아니, 아니, 뒤집어서, 뒤집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까지는 위험해. 여기를 걸쳐서. 자, 아, 아, 한 번. 아, 아, 한 번. 없다. 그건 없어. 없어, 없어.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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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움직여도 돼, 움직여도 돼. 움직여도 돼. 움직이다, 떨어진다. 움직이다, 떨어진다. 아니, 그렇지. 잡고, 잡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어, 꽂는다고, 저기다? 아니, 편집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 누려가. 독박. 아니, 뭐. 받, 받쳐야 돼.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잘 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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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그렇지. 포기해요, 포기해요. 고통스러울 때는 포기해요.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행복이 빨리 찾아와요. 숙소까지 걸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요. 그렇지, 그렇지. 포기해요, 포기해요. 고통스러울 때는 포기해요. 한 번 포기해요, 한 번 포기해요. 안 돼. 떨어진다. 움직이다, 떨어진다. 움직이다, 떨어진다. 고통스러울 때는 포기해요. 내 삶을 포기해요. 아니, 포기하지 마요. 아니면, 아니면. 이거를 최대한, 이쪽하고 이거를.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거기다. 어, 그렇게도 좋고. 어, 예쁘다. 대신에 균형만 잡아. 아니야, 아니야. 자, 대신에, 대신에 균형만 잡아. 균형만. 좀 더, 좀 더. 어, 그렇지. 됐어, 됐어. 세윤이 여기서 만약에 쓰러지면 끝이야. 세윤이. 세윤이 끝이야, 끝이야.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거를 신발 탑을요. 신발 탑을 발로 쳐버려요. 발로 쳐버려요. 여기다가 어떻게 걸쳐서 기대든지. 가게 안 나오면, 가게 안 나오면 말고.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우와. 저기에 한다고? 저기에다가? 저거는. 그건 안 돼. 될 수도 있어. 세윤이가 또 제일 못하잖아. 야, 코치를 저러고 하면 어떻게 하냐. 됐다, 됐다, 됐다. 대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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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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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우와, 대박. 이리 와.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우와, 씨. 아무리 장동민이어도 저거는 힘들어. 일단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 신발 밑창에 붙여가지고. 이쪽 신발에. 뭔 말인지 알겠지? 이쪽으로 좀 넘어와줘. 거기로 잡아, 살짝 잡아, 일단. 여기, 여기 이 면에, 이 면에. 그렇게, 그렇게. 좀 더 올려, 좀 더 올려.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니, 아니, 아니.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돼. 쓰러지면. 어? 아니야, 안 걸려. 아니야, 안 걸려. 아니, 아니,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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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는 뭐니?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 지금. 왜, 잡고 있어야 된다고! 잡고 있어야 된다고! 너들 너들해요. 너들 너들해? 너들 너들해? 너들 너들해? 아니, 아니. 알아, 알아. 이렇게 온몸으로, 온몸으로 이거를 느껴야 돼, 온몸으로. 아니, 아니야, 기울어지냐. 아니야, 잡아, 잡아. 놓지 마, 이제, 이제 놓지 마. 잡고 있어, 잡고. 진짜 최악이다. 잡고 있어, 잡고. 너 너무 뭐라고 한다. 잡고, 잡고. 진짜 너무 뭐라고 한다. 우리 도화가 오신 분한테. 야, 너 지금 되게 비호감이야. 온몸으로 느껴야 돼. 온몸으로 느껴야 돼, 온몸으로. 이거 안 돼요. 아니, 돼, 돼, 돼. 된다고. 삶을 그렇게 맨날 포기할 거야, 쉽게? 아니, 싸우겠네.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서 저기를, 저기를 균형을 잡아. 잘못 골랐어, 표정이. 표정이 잘못 골랐어. 표정이 장동민이. 잘못 골랐어. 여기에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안 되니까 장동민 얼굴에 던지세요. 아니, 아니, 아니. 놓지, 놓지 마, 놓지 마, 제발, 제발. 야, 저분은 정말 침착하시다. 너 혼자 난리야, 왜. 눌러야 돼. 여기를 눌러. 조금 더 눌러. 안 돼, 안 돼, 안 돼. 올려, 올려, 올려. 아니, 아니. 거기다 올려, 올려, 올려. 거기다 올려. 다 셀 게 있어. 거기다 올려. 다 셀 게 있어. 다 셀 게 있어. 다 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머리에 김 나는데 참는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써, 애써 장동민. 아니, 그렇게 조성할 거면 왜 모시고 왔어. 너무 화를 내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인정. 다시 해 보세요. 뭐를, 뭐를. 같은 인생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어?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신발. 신발 신으세요. 됐다,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섯 분께 박수 한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동민이 형이 트랩 비용을. 트랩 비용을 드려. 그렇지. 그럼요, 그럼요. 지금 빨리 뭐해. 트랩 비용.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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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쵸? 예, 저희가 후딱 사러 갈게요. 네, 저기로 후딱 실을게요. 딱인 기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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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s and author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의 음식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